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내마음의 비갓질의 안마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오늘따라 비가 많이 내려서 가지도 못하고 오래된 옛집 주변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문짝은 아직 옛날 문이 기다리고요 담장 밑에는 그렇게 호박이 지금 꽃이 피었어요 곧 호박도 열리겠지요 호박들이 주렁주렁 잘 열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애호박이 열렸네요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불을 떼서 난방을 했는데 연탄 보일러로 바뀌어졌어요 가마솥 주변에는 고양이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올해는 비가 와서 그런지 다 어디 가고 없네요 그리고 항아리가 깨졌나봐요 항아리 밑에 깨졌는데 용도가 뭘까요? 빈항아리인데 여기 있는 화분에다가 오이를 심어놨는데요 너무 고기 좋지요 오이 오이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오이 비가 점점 버세지고 있어요 오이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어가 비가 지금 옥스로같이 내립니다 번막비가 여긴 대갓집이었나봐요. 집터가 엄청 크죠 그쪽에 보면 담배국간도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구요 헛간채가 아주 집이 큽니다 고기는 지금 농기고 이런거를 해놓으셨는데요 마늘도 수확을 하셔가지고 사마 밑에 이렇게 예쁘게 달아놓으셨습니다 올 1년 먹을 마늘이겠지요 어머님이 살림 하시는게 엄청 깔끔하세요 이거는 좀 다구니같은데 지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셨던거 같습니다 빗물도 저렇게 허투루 버리지않고 물에 통에 담아서 활대된 물로 쓰시는것 같아요 집이 자체가 이 마당도 엄청 넓구요 지금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자서 하시는데 이거는 아마 어르신이 연세가 드셔서 물건같은거 다를 때 쓰시는것 같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담배국간이 어떤지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빗물바지 지금 갖고있습니다 톡톡톡톡톡 물이 떨어집니다 다 내려오는 물들이 너무 좋네요 저쪽에도 하나 해놨으면 좋을텐데 이 통이 하나 저쪽으로 가야될것 같은데 여기가 담배국간인데요 여기가 지금 창문같은걸 뚫어놨는데요 저건 아마 공기 순한대라고 뚫어놓은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상자같은걸 가지런히 잘 모아놓으셨습니다 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풍물 소리가 너무 반겼습니다 어릴 적의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참 오랜만에도 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면 방문을 열고서 한참이나 내다봤던 지역이 나는데요 비고름이 쌓여있고 비고름이 쌓여있고 비고름이 쌓여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비틀음 비틀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감자귀가 뒷배락을 둘러싸고 있고요 하우스는 가지, 토마토, 고추들을 조금씩 심어 놓으셨어요 뒤쪽에는 밤나무, 옥수수도 조금씩 심어 놓으셨고요 아마 어르신이 드실 거를 심어 놓으셨나봐요 옥수수도 곧 한 일주일 후면 따 먹어도 될 것처럼 많이 팠습니다 비가 제법 많이 옵니다 지금 비가로 물이 잔뜩 흐르고 있는데요 이 하우스 안에는 파도도 이렇게 잘 심어 놓으셨고요 고추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짓꽃도 예쁘게 피었고요 토마토, 방울토마토 수저게 방울토마토, 풍토마토 통콩 비가 오는 내 마음의 애가집 너무 정졌습니다 허위층 대일 해주셨어요 홍장 흙 담벼락이다 해순벼락이며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흙 담벼락이 여기는 물이 엄청 많이 흘러나와요 이게 아마 그냥 땅으로 떨어지면 움푹 다 팽이겠지요? 언제나 여기 오면 양철 지붕으로 담벼라미로 씌워놓았는데요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한 폭의 그림같죠 요즘 보기 드문 시골 농가집인데요 장식때도 이렇게 분구요 너무너무 잠겼습니다 불아웃꽃도 너무 예쁩니다 자 이만 여기서 영상을 잡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